물음표 나 어딨어? 물음표 나 같이임! 모임! 나 이동을 못함! 왜? 이동을 못함 모임! 아 그게 앞에서 저기 다른 사람이 뭐 하고 있어서 그래 다른 사람이 누구임? 누가 맡고 있는데요? 아닌데 얀마크라고 써져 있는데? 어떡할래요? 뭐 해산? 슬더스 멀티 그거 해볼래요 그러면? 다 해보셨나? 슬더스 멀티 생겼더라구요 멀티 좀 골 때리긴 해 엥? 슬더스 멀티가 생겼다고? 어 뭐야? 나 지금 가는데? 뭐하세요 빨리 잡으세요 아 맞다 그럼 우리 다 죽어도 저기가 잡아주면 되잖아 우리 다 죽으면 튕겨요 엥? 어쨌든 다 튕겨야 돼요 한 번 이상 죽으면 게임 오버에요 어 한 명만 살 수가 없어요 왼쪽 보면 운명의 끔 보여요? 네 저게 세 번 죽으면 게임 오버에요 우리가 뭐하지? 뭐하지? 상태나 홍차로 먹는 게 좋지 않나? 보상 3에 효과를 부여한다는 게 뭐임? 저게 아 이거 위에 거 두 개는 두 개 동시에 골라야된대 아 그래요? 그럼 둘이 하나 하나 골라야된대요 오 됐다 뭐야 이게 페널티 없음 코션 슬러트 한 개 잃는다 오우 쉰 개 끔찍한데 이것도 숙명 화순이거든 먼저 가져가는 사람 이거 지금 제일 잘 갈 거 같은 사람이랑 어려운 거 가능할 거 같은데 이거 제가 두 번째 거 먹을게요 페널티 없음 누르면 되지 않아? 아니 페널티 없음이 한 명밖에 못 골라요 그래? 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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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왓챠가 쓴 페널티 없음을 골라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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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진짜 좋겠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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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빨리 합시다 아잇 아잇 여기 가이징 아 저 그럼 캐리 좀 해주세요 제가 베널티 제일 구리니까 좀 깨주세요 까먹었더니 아잇 이게 뭐였지 좀 깨주세우 아우씨 혹시 이거 깨실 분 있어요? 렝 이게 사누 거야 보내는 거야 그냥저거 깨달라고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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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회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후회하지 말라 했다고 어 이게 왜 상점이? 아 일로 엘리트. 일로가 뭐야 저거? 엘리트 너무 센데. 저 엘리트 감 엘리트 감 엘리트 감 지금 갓 쓴 갓 쓴 갓 쓴? 감 감 감 감 감 기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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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음표 물음표 나 어딨어 물음표 나 같이임 모임 나 이동을 못함 왜? 이동을 못함 모임 아 그게 앞에서 저기 다른 사람이 뭐 하고 있어서 그래 다른 사람이 누구임? 누가 누가 맡고 있는데요? 아닌데 얀마크라고 써져 있는데? 나오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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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 길 길 아씨 아무것도 없잖아 뭐야 아니 여기 왜 전투야 그거 길겹치면은 아무것도 없는 길도 생겨요 지금 개꼴 받네? 역시 조별과자 여기 누가 좀 깨주세요 아무도 안 깨 감 감 감 지금 감 깨러 감 깨러 감 이거 이거 감 나 여기 감 여기 감 여기 감 나가 불린 이씨한테 노랴 이씨 이거 맞음? 아니 맞춰면 쉽지 어디 맞추면? 깨실 수 있어요? 저요? 네 지금 무시하신 겁니까? 정말 불쾌하네요 너 그 말 당장 취소해 쥐 쥐 뭐지 이거? 뭐야 너 어서오세요 다른 사람한테 죽은 거라고? 근데 왜 돈을 내야 돼?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배송비 배송비 추월 가지실 분 와 추월 진노할 때마다 카드를 두 장 뽑는데요 사기네 이건 카드팩이야 그냥? 카드팩 보내는 거 그거 아마 휴기 카드인가 그게? 팩 까볼까? 팩 까볼까? 팩을 다른 사람 주는 거예요 그게? 누구 줄까? 받고 싶은 사람은 손 아 근데 저 카드 다 쓰레기 아닌가? 쓰레기라고? 당장 받아 주지 마요 그냥 날 모욕했어 혹시 후회 가지실 분? 어! 후회 후회 84년에 팝니다 후회가 뭐임? 못했어요 뭐라 그랬냐? 님 저도 지금 후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스읍 그리고 제 앞에 제 쥐새끼 보이거든요 님 딱 빼라 죽었다는 아론님 이거 스파드 랭크가 따로 있나? 어? 나 왜 못보내지? 한 번 다녀봐가지고 이걸로 보자 뭐야 아이 잠깐만 뭐 이딴 카드 줬어? 디펙트 핵분열 메아리 형상 전기역화 아 그거는 랜덤 뜨는거 랜덤 메아리 왔어? 이거 위에 님 위에꺼 저주 카드랬죠? 안 받으면 되지 않나? 안 받으면 되지 않나? 안 받으면 돼요 안 받어 난 저주 카드 어떻게 줘? 나 가지고 왔는데 아니 그런거 말고 좀 이대로 가면 이거 보내요 이거 둘 다 보내요 이것도 보내요 아니 몇번째가 이것도 보내요 이것도 보내요 꼬불 카드 더미 베타를 넣습니다 강림함 아니 쓸쓸잉이 없잖아요 어? 사라졌다 루비 열쇠 나중에 먹어도 되지 아니 와처기 다 쓰레기인데 어? 잠깐 이거 신고 보스 나 보스 어? 보스 잡아야 되네 오메 몇가지 저 측정기곤 했어요 어? 진짜 지랄할래? 즐거운거에요 강림합니다 다음판에 죽습니다 이거 뭐있니? 아 그거 말 그대로 강림이 쓰고 그거 쓰면 안 된다 진짜 죽는다 미리 죄송합니다 예 에 쓰고 엥? 엥? 잠깐만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돼 응응응응 됐다 됐다 때리면 저거 됨 엥? 명상 안 나오면 울려 갈랐다고 울려 갈랐다고 이 암은 안 나와야지 엥? 아니 그만 죽어 피가 뭐 6이야 뭐야 저거 어우 뭐야 아 죽었어 뭐야 죽었어 때리면 아니 이게 이것도 아픈데 아니 카드 풀이 진짜 이게 허무하잖아 깰 수 없대요 어? 어? 울려 갈랐다고 어 못됐어 못됐어 아니 잠깐 이겼으면 드로 엥? 이러면 털어야지 이러면 살 수 있어 근데 이제 죽은거 같은디? 으아아아 아 그거 괜찮아요 저도 한번 죽고 아 그래요? 네 아니지 아니지 살았지 살았지 뿅 뿅 뿅 한 대 때려도 되지 오케이 때리고 아 여기 요거는 죽겠다 아니 잠깐만 여기서 때리면 죽잖아 죽었는데? 뭔 소리임 안 죽디 안 죽디 안 죽디 이렇게 좀 하고 내가 죽었다고 말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올 것 같은데 뭔 소리임 아니 많이 많이 이렇게 될 것 같았거든요 가라 아 저기다 포스트워치 기괴하고 아니면 살 살았네 살았네 살았다 살았다 대박 대박 살았어 살았어 헐 살았다 이득 이득 개이득 척 척 안 쓸 수도 없네 물약 물약이 있음 에너지 포션이 있음 에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징끈을 써야 되는데 강호가 없는데 있어서 가볍네 가볍네 어 뭐야 이거 지금 막타 좀 가져가 다음 게임? 너 혹시 어차피 뒤질 거 기다리고 있었냐? 예 23층 23층에 있네 그렇게 느리게 플레이한 나도 27층 인디 뭐야 우웩 우웩 초반에 근데 제가 페널티 다 갖고 했잖아요 아 그거 한 번 더 하시든가 어 20승천 20승 20승 너무 빡세 아니 괜찮은데 재밌어 20승 확산할 것 같아 깨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아이씨 이상하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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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